이제는 뉴스 정면승보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4부 이 시간에는 정치 이슈를 빅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는 순서죠. 정치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빅데이터 정치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그원 교수 또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큐레이터 김다솜입니다. 김 소장님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정치 분야 키워드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가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치 섹터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였던 키워드는요.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정상회의였습니다. 정상회의가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였어요? 네. 정치 분야 정상회의였고요. 정치 부문에서 이전 주와 비교해서 이번 주에 사용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단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급량 약 4만 2천 건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순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혹시 정상회의에 함께 쓰인 연간어 중에서 급상승 연간어 1위 어떤 단어일지 예상되세요? 글쎄요. 정상회의. 외교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에는 우리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반응을 많이 안 하는데. 그런데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이 좀 있긴 하죠. 혹시 교수님은 예상되시는 분 있으세요? 본래는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이 만난 인물이 핫 이슈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또 관심을 많이 받았죠. 네. 우리 교수님의 예상대로 언급량 1위는 김건희 여사가 1위를 차지했고요. 중요한 국익이 걸린 이번 외교 순방에서 한미, 한일 그리고 한중정상회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급상승 연간어 1위는 회담이나 성과의 내용 이런 것들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가장 많은 조명을 받았고 또 논란을 불어 일으킨 점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언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급상승 연간어는 MBC와 취재였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순방에서 외국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이 순방 기간 내내 따라다닌 키워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현장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죠. 이제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하고 질의응담은 생략했는데요. 이제 발리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장에서도 기자단 출입을 제안했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장 상황을 나중에 정리해주는 이제 전속 취재 형식으로 쭉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굳이 취재진 왜 동행했냐. 현장 기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순방이라는 단어로 빅데이터 분석을 제가 또 해봤는데요. 1위서부터 10위까지가 대부분 취재 제한과 관련된 연간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탑승 불허, 취재진, 왜곡, 편의 혹은 언론 탄압, 국민 세금 등 이번 순방을 둘러싼 취재 논란과 관련된 연간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김건희 여사와 취재 제한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요. 정상회의 급상승 연간어는요. 3위가 한미정상회담이었고요. 그래서 공동성명, 인퇴전략 등 이런 것들이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평화 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영인되어서는 안 된다.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외교적인 성과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차적인 이슈가 더 많이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빅데이터 분석을 들어보니.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지금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불허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는데. 이거 지금 우리 외교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정상화시켰다라는 데 방점을 둬야 할 텐데 이게 부수적인 이슈에 더 국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어서 이게 참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교 분야에 대해서 저는 세모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한중정상회담이 3년 만에 열렸다. 그리고 한중정상이 만나서 북핵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너무 야박하게 평가할 부분은 아니죠. 다만 한미정상회담에는 굉장히 데이터 분석에서 많은 관심을 끈 이유는 한미정상회담 자체가 워낙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경제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의 어떤 성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주겠다라는 거고. 또 세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의 행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자치당 측정도 할 수 없는 가장 핵심은 사실 외교 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해외에 나가는 건데 인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대한 관심사가 김건희 여사와 취재 제한 논란에 묻힌 점은 대통령실이 저는 좀 면밀히 봐야 될 지점이다. 즉 의제를 잘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성과를 잘 알리는 것도 대통령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김 소장께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상회의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관화가 많이 나왔어요. 빅데이터상 반응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집계된 언급량은 이번 주 2만 8천 건으로 지난주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여기에 배우자 여사 등의 단어까지 포함시키면 언급량이 훨씬 더 즉 김건희 외에 김건희 여사 김건희 배우자 이렇게 하면 언급량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급상승 연관화 살펴보시면 상위권에 심장병 바이든 촬영 포르노 취재 등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맥랑에서 사용된 연관화인지는 다들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드의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심장병 어린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개최국의 공식 일정을 취소한 것이 외교적 결례다라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또 심장병 어린이 만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러한 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정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처량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 더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또 여당에서는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식 일정이 아닌 독자 행보를 해서 여론의 관심이 순방이 아닌 여사 자신에게 쏠리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적을 놓고 진흙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G20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얼굴 맞대고 만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밝힌 인도 태평양 전략과 경제 안보 계획 등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치권들이 이런 것들 전혀 집중하지 않고 오드리에뻔 코스프레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쟁거리를 더 만든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북한의 도발이 전례가 없는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어떤 묘수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사진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 사장이 지적한 대로 어쨌든 외교적인 성과보다는 지금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과 관련돼서 각인되어 있는 것은 지금 빈곤 포르노 아닌가 싶어요. 참 이게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여야가 목소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교수님 이 표현 어떻게 보세요?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가 장경태 의원이 처음으로 쓴 용어는 아니고요. 용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에 있는 의원이 특히 여성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연관 지어서 말하다 보고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용어. 특히 포르노라는 용어가 우리가 잘 민망해하는 단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렇게 갈아뜨면서 여러 가지 파장이 났고 있는데 저는 장 의원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정상의 배우자들이 참석해야 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왜 자꾸 개별 행동을 하냐라는 쪽으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면 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그런데 전 대통령실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해서 이른바 김건희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분명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이 굉장히 중요한 순방이에요. 왜냐하면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한중 정상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국민적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좋은 기회가 이상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자꾸 여론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sns 시대에 있어서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sns 민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민심이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이고 화제성 이슈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제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때 좀 더 대중에게 많이 호소가 되는 거고 어떤 때는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조금 더 주목을 받도록 배우자들의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고 이런 활동은 국내에 들어와서거나 아니면 순방기간이 아닐 때 했더라면 조금 더 호평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지적이 민주당에서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게 인도적인 지원 이런 차원에서 두 양국 간의 어떤 설린 우호 증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까 이게 중점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이지 글쎄요. 이걸 주 의제로 주요 뉴스로 다루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한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풀기자단이라고 해서 모든 기자가 갈 수 없으면 기자들 중에 약속을 정한 언론사 순서대로 따라서 그 현장에 동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준다든가 이런 과정이 이번에는 없었고 대통령실에서 미리 작성한 자료를 소위 말하는 홍보성 자료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아마 논란이 더 증폭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김 소장님 빅데이터상으로 이태원 참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제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윗선에서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언급량은 15만 1천 건으로 지난주와 비교해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했던 주에 언급량은 48만 4천 건 지난주는 35만 4천 건으로 언급량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량이 조금 더 낮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급상승 연관어 살펴보시면 이번 주는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난주까지는 특수본, 경찰, 조사, 감찰 등의 연관어가 상위권이었는데요. 이번 주 급상승 연관어 1위는 명단 공개입니다. 진보선형의 매체에서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공개는 참사의 비극을 정치화, 상품화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들 어떤 상황인지는 다들 아실 거니까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부가 명단도 유가족 모임도 돕지 않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는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명단 공개 다음으로 이태원의 급상승 연관으로는 서명운동의 언급량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의 장외투쟁은 이재명 대표 살리기 퍼포먼스다라고 맞서면서 서명운동의 언급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소방노조도 어제부터 오는 20일까지 7만 소방관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소방노조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국민이 알고 7만 소방관들이 아는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자.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추모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언급량이 감소됐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급상승 연관으로도 역시 명단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명단 공개 자체가 지금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쟁화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족들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행 문제를 떠나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이 민주당 의원이 그런 반론을 했다고 해요. 모든 유족에게 물어봤냐. 모든 유족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유족이라도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명단 공개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서명운동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수본에서 경찰, 검찰 그리고 오늘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수사와 별개로 이게 좀 정치적으로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다라는 비판 여론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같이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지 김 소장님. 네, 오늘 검찰, 오늘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 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말씀하신 대로 청구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정진상 이번 주 언급량은 2만 2천 건을 넘어서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5배 이상 늘어났고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언급량이 늘어나면서 압수수색을 펼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은 어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약 14시간가량 조사했는데요. 이제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또 증거인물 우려까지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루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죠. 정진상 연관어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단어는요. 이겁니다. 공동체.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 대표의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추궁할 계획인데요. 정 실장은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성남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2년을 맺은 뒤 각종 선거와 또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에서 가까이서 보좌한 복심 중에 복심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이제 검찰은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인 만큼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급상승 연관어에 올라가 있고요. 한편 정 실장은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 측에서도 허무 맹랑한 조자 수삭 이건 조자 수삭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작이라는 단어도 역시 정진상 관련 급상승 연관어에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구동영장을 오늘 청구했는데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턱밑까지 왔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영장심사가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겠죠?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 정진상 실장이야말로 정말 이 대표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구속이 됐을 경우에 당내 반응이 어떨까는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단일 대우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기류를 보면 예를 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당 전부가 집중해서 대응을 해냐냐는 다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진상 실장의 물론 구속 여부가 유부제를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의 움직이라든가 당내 기류에는 매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빅데이터 정치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공원 교수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